그래서 이렇게 엄마 손을 걷는 거니 다 붙이고 다니는 곳까지 치아빠를 손깔 많이 짜뽕만 봐봐 사랑 모아드려 그러니 제 먼 맘을 안주러 빨간 베드로! 흐! 흐! 야! 안녕, 얘들아! 안녕, 얘들아. 헤헤헤헤 나는 인기맨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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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늘 우리 집에서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준다 했어 얘들아 어 잠깐만 너는 우리 집에 초대 안 했는데 테테가 나도 같이 놀자 넌 초대 안 했어 테테가 미안한데 우리 집에서 나가줄래? 나가줄래? 너무해 너무해 왜 너 너 뭐 왜? 아니 요루루 아니야 요루야 안녕 안녕 요리야 오늘 우리 엄마가 해준 스파게티가 먹고 싶다면서? 누가 그래? 누가 그래 먹마를 해? 왜? 부부씨 왜? 왜? 우리 엄마 스파게티가 맛이 없다는 거니? 너 오늘 엄마 요리 짱맛 없잖아 너 우리 엄마 욕한거야? 엄마 엄마에 들어왔니? 엄마 엄마 얘가 엄마 스파게티 맛없대요 안녕 저 그런 맛 없어 보세요 그러면 아줌마가 오늘 정말 맛있는 오이 냉국 해줄게 정말 기뻐요 엄마 이 친구들 처음 소개해주는거죠? 단지라는 친구에요 단지야 우리 엄마한테 인사해 아유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스물여덟살 단지에요 여민이 친구죠 어머 너 지금 비빌 친구같은거 아니 아 아니 아니요 저희 친구인데 일곱살이에요 이친구도 이친구도 아유 딱봐도 나보다 다이가 많아보다 이 친구가 그래도 어이친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친구는 네 엉덩이가 큰 친구에요 엄마 뭐하시는 거에요? 엄마 뭐하시는 거에요? 엄마 뭐하시는 거에요? 뿜빠뿜뿜뿜뿜뿜 뿜빠뿜뿜 야 니들 그만해 야 이어 이어 뿜빠뿜뿜뿜뿜 이어 이어 뿜빠뿜뿜뿜 아 어쨌든 엄마 오늘 제 친구들 우리집에서 자고 가도 되죠? 그럼 그럼 자고 갈 수 있지 네 엄마 근데 엄마 죄송한데 우리집에 컴퓨터 있죠? 어 컴퓨터? 음 엄마가 처음에 부셔버렸는데 아 아 뭐하고 노냐? 어째 또 올라가서 놀게요 그래 재밌게 놀렴 우리 엄마는 진짜 너무해 어? 야 여면아 너희집에 컴퓨터도 없는데 어떻게 친구들을 초대할 생각을 했어 맞아 이럴거면 나를 왜 초대했니? 그런가? 내가 야 근데 애들아 엄마가 컴퓨터 없애고 최근에 나한테 빨간 펜 선생님을 소개시켜주는데 빨간 펜 선생님이 누구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오른손으로 야 와봐 이거 리아 엉덩이 좀 봐봐 얘들아 모두 봐봐 이거 이거 봐봐 이거 뭐야 쟤 뭐하는 거야 아 엉덩이를 때리면 어떡해 리아의 엉덩이를 얘가 이상한 짓 하잖아 그렇구나 어쨌든 얘들아 미안한데 우리 집에서 놀 거 없어 우리 그냥 자야 될 거 같은데 뭐? 우리 엄마는 피씨방이나 그런 거 하면 되게 화나시는 분이라고 아 진짜 우리 네불 온 거야? 정말 그지 같네 야 오늘 메이플 경험치 두 배야 밤에 그래? 아 그러면 우리 몰래 엄마 자고 있을 때 피씨방 갈까? 아 근데 니들 돈은 있냐? 돈? 없죠 없긴 한데 괜찮아 우리 엄마 그 후문 쪽에 비상금이 있거든 비상금? 어머니들아 뭐하고 있니?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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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놀고 있을게요 내가 왜 여기서 자니 니들이 여기서 자야지 아니야 엄마가 주무세요 그래요 아줌마나 주무셔 뭐라고요 아줌마가 네? 아이 동료배끼리 싸우지 맙시다 엄마 잘 자요 뭐라요? 얘들아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야 너네 지.. 너네 어머니 지갑 어딨어? 탈탈 털어버리기 아니야 일단은 엄마가 주무시고 계시니까 어? 우리 몰래 침대 잠깐만 아 우리 리아 때문에 못하겠어 오케이 우리 몰래 후문으로 나가자 알겠지? 엄마 나 지금 자고 있으니까 말이야 쟤 왜 저러는 거야? 모르겠어 그러나봐 왜 그러는 거니? 아잇 엄마 우리 저 친구가 운낭쪼래 응응 어쨌든 우리 몰래 나가자 그래 어딜 몰래 나가! 저희 PC방 갈 거예요! 말리지 마요! 워호호호호호호호호호 이 아줌마야 내가 나가겠다 한대 모두 도망가! 오늘 여러분들 후문으로 몰래 나가서 PC방 갈 거예요 후문에 PC방이 있거든요 혜잇.. 니아야! 빨리 들어와 오늘 후문으로 몰래 피씨 방 가.. 피씨방 갈꺼야 알겠지? 그만 죽.. 그..그만 죽.. 으으으우으으으으으 attacked 으 으 으 엄마 나..들어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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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마! 죄송해요! 문 좀 닫아요! 문 좀 닫아! 어릴 나갈라고 그래? 엄마! 저 진짜 PC방에 가고싶어요! 안돼! 내가 오늘 이 선생님 불러놨어! 잘 더러워? 네? 네? 그럼 TV 언제까지 볼거니? 그래? 아무튼 지금 내가 빨간색 선생님 불러놨으니까 어디 걸 생각하지 마시라! 이 녀석이? 자꾸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빨간색 선생님 또 오시란다? 도망갈거야! 빨간색 선생님 절대 안돼! 오늘 PC방을 반드시 가겠어요! 빨간색 선생님은 정말 끔찍하단 말이에요! 빨간색 선생님은 맨날 숙제만 내시고 정말 재미없는 수입을 수업을 반복 반복 반복하죠! 나는 여기서 꼭 탈출하겠어! 엄마는 빨간색 선생님을 부르실 생각이야! 나 엉덩이 그만 흔들어! 빨리 나가자! 너 여기서 뭐해! 너 여기서 뭐해! 너 여기서 뭐해! 변기 앞에서 주면 똥 싸는 거야? 아니 고릴라 같아! 뭐해! 왜? 하여튼 빨리 도망가자! 얘들아! 빨간색 선생님을 부르신대! 우리한테 끔찍한 수업을 가르치실 거야! 뭐니? 1위용 밀치기 후라이팬이다! 후라이팬 얻었구요! 남은 시간은 17분이야! 빨간색 선생님이 오시기까지 17분! 도망가야돼! 에이! 뭐지? 가자 빨리빨리 엄마가 빨리빨리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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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흠 문 영상을 보고 82 빨리빨리 ως 윤 Bar father ph Do 이었는데 bor 벨 привет 친구! 너 나와봐! 사실 엄마가 좋은 말할 때 나와! 왜? 나오라고! 나와라! 나오라고! 싫은데 싫은데? 싫다는데요 엄마? 왜? 그러면 엄마가 여기서 딱 한 사람만 PC방을 가게 해줄게 엄마가 지금부터 춤을 제일 잘 추는 사람에게 PC방을 가게 해줄거야 정말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뮤직 큐! 오예? 처음 왔을 때 기억이 천명하구만 엄마 이거 받으세요 이걸로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요 이쪽으로 조용히 조용히 이재! 어머 안들어가지 않니? 으으으으길래 빨리 나가야겠어 빌보드는 내게를 잡고 나갑시다 으으으 얘들아 도망가 빨간 배다디기 불렀다 너야ㅠㅠ 니가 그임이 그임이라고 생각하니?! 황금사가 오늘 목숨 하나 합니다. 여러분들 비밀번호가 어딘가에 있을만한 장소가 있을거 비밀장소다 누가봐도 비밀장소 하나 외워뒀구요 저항포션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 엄마아 되미줄 악붐 하아아아아...... 아일로와 으으음 엄마 그런 후라 리팬으로 우릴 잡을 순 없어여 데미지가 너무 약하잖아요 엄마 비밀번호 어? 됐다 우리집 흥은 네번째 비밀번호 오케이 빨갤패턴님의 오시기 전까지 13분 남았습니다 빨갤패턴님의 오시기 전까지 빨리 도망가야 돼요 PC방 가야돼 여기 왜 막혀있어 길이 식빵이 있네 엔도 진주 나이스 이게 뭔소리야 어머니 어머니 나 당신한테 변을 둔적없어 어머니 어머니 아직도 따라 아 저 악마님 살려주세요 우웨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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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소리야 이게 뭔소리야 이게 뭔소리야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놀랬잖아 너희 어머니가 자꾸 나를 쫓아오잖아 어 뭐야 놀래라 너 누구야 넌 너 뭐해 우웨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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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미치기 이거 좋더라구여 아니 이럴수가 아니 단지가 당했잖아 앗 오 나이스 오세번짼 5번 네번째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 엄마아아아아아 여보 빠아아아아아아아 으흐흐흄 빨갯빛 trauma 4raf 너 비밀보도 찾은거 있어 식빵? 식빵? 식빵아니야 비밀보도는 열세라고 없어 없어 응 알겠어 잠깐만 오우 누가와 누가 오고있어 월잇 빨리빨리 빨리빨리버려보려보려로 야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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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옹 들어 왔다 들어오어 어떻게 들어왔어 누가 어떻게 들어왔어 음 아깝구만 두 녀석 다 처리할수 있었는데 만지 어차어 아줌마는 엉덩이나 가라 호호호호호호호 엄마를 화나게 할게 mean 곤란하단다 친구야 우리 엄마 아니잖아 아줌마에 엉덩이나 가라 오마이팔맨 이었어 오마이팔맨 이었어 너 죽었다 요리야 도망가 너 그렇게 놀랄 거였어 그게? 당연하지 그래? 그래 여기 숨어있자 우리 여기 안전해 보인다 너 비밀번호 찾은 거 있어? 나 하나도 없어 폭쯤 bothers 어! 리모콘이다 저기 위 TV가 있더라고 그래 이 리모콘는 춤을 추게 만드는 리모콘이야 자 눌러 볼까? 삑! 그런게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런게 있을 리가 없잖아 이 멍청아 자 생쇼 하고있네 콱콱콱콱콱콱콱 도망쳐. 도망쳐 왜 도망쳐 도망가 야.. 걱정하 임마 조금 있으면 빨간 펜트 생기면서 너를 공부를 시켜버릴꺼예 안돼 조금만 기다려.. 얜 또 뭐예요!! 문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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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줌마의 언덕이라고 죄송해 빤흠 빤흠 abandon 빤흠 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 야! 그게 말이 돼? 버려야 된 건 없어! 어이! 도망쳐! 죽어! 죽어줘 또 배트빨빨빨빨빨빨 안 주먹어! 얘도 안주먹고 เฮ впら! 끈인 티비 재미없어 다른거 틀어 왜 넌 이거 재밌어 아니 올빼미가 걸어다니는 게 재밌니? 거참 완전 재밌는데 이따가 이따가 다시 올테니까 다른거 틀어놔 신속 포션 좋습니다 6분 남았어요 비밀번호 하나 남았습니다 비밀번호 하나는 어디있을까 어머나 어떡해 신속 포션 뛰어 도망아 공부 안할거야 놀거야 난 노는게 제일 좋거든 흠 미쳐놓은거구나 우리 형은이가 배가 바깥불이라서 나가 나가 나갈까 저런 폭력적인 애가 있어 일로와 따라와 물터면 따라와보시지 미치기의 꼬기 진짜 죽을지도 몰라 나이스 나이스 밀치기 나이스 어디 깐 거야 우리 여긴 이거 아 엄마 엄마 한번 봐주세요 공부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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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공부 도와주세요 누구든 도와주세요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못 들어와 야 넌 엄마한테 아줌마한테 안 돼 안 돼 일로와 일로와 누구든 도와주세요 그래 도와줄게 엄마가 칼을 날로 가는건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단다 누구든 도와주세요 이 사과는 아줌마가 쫓아와요 이 사과는 아줌마가 쫓아와요 진짜 그만 쫓아오세요 그만 쫓아오세요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용하면 떨어진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안되겠어요 그냥 비율범을 풀고 나갑시다 방법이 없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엉 비버나 하나 모르긴한데 그냥 나갑시다 하나는 못찾겠어 appy 슉 오케이 1 5 9 하나가 뭐지 12 159 1359 일어나 일어나 가져가야지 끝나면 땀들 대지마 둘이 멀나쳐 빌리보드 하나 1359 일썬군가 일썬군 일 오 뭐야 뭔지 모르겠어 어 이 자식이 이 자식을.. 일, 칠, 오, 구 일, 팔, 오, 구 일, 팔, 오, 구, 구 아아앗아앗아앗앗앗앗앗앗앗앗앗앗 일리 야 뭐야 야아 아니 뭐야 어새 안 돼..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쟤?! 공부하니깐 여외나 아!! 호акс구리? 아앗ㅔ아앗앗앗앗암앗암앝од emerged 야아! 으아아아악! 요! 피시방 가기, 앤디1 빨간 패턴 선생님에게 가는 길 빨간 패턴 선생님에게 가려구나 어디서 출발하지 못할까? 전 피시방 갈 거예요 피시방 가서 공부 안 할 거야 피시방 피시방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모르긴 뭘 몰라? 담임이를 그러고서 걱정해서 그러는 건데 피시방 갈 거야 피시방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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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와? 엄마 빨리 들어오세요 엄마 뭐하는 거예요? 엄마 스트라이커로 본캐로 접속할게 메이플 준비하십니다 응? 왜 나 5차 전직은 했니? 그럼요 엄마랑 같이 피시방 하니까 정말 좋다 너무 좋다 돌아와서 만약 빨간 패턴한테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오케이 만약 빨간 패턴한테 갔다면 만약 빨간 패턴한테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따라오렴 자 엔딩 1 빨간 패턴한테 가는 길 빨간 패턴한테 갔으면 빨간 패턴한테 갔으면 빨간 패턴한테 갔으면 빨간 패턴한테 갔으면 사실 엄마였다 엄마랑 공부하자꾸나 안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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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가야지 학교 끝나면 딴 데 새지마 여지까지 볼꺼니 흠 하지마 선생님이 설마 잘 내 꿈속 게임은 한 시간 닮을 롯이 거먹여주니 아침에는 맨날 이 눈빛질은 알아서 척척척 다른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엄마 동굴 감는 거니 다 붙이고 다니는 곳까지 치아빠를 쏙 닮아니 자꾸 황망공 받아라 뭐가 되려 그러니 척척이 엄마 말 안 들으면 두근육을 쏙 빠질텐데 이 스포츠를 좀 말했더니 딸린 걸 뭐 자꾸 풀리니 나 닮았으면 머리는 좋은데 공부 안 하니 방법이 없을가 그래 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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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 나면 남은 고빙 끝 수월 모뷰를 징적해. 수월 모뷰를 재미있게 공부하니까 아벨 빨간 패턴 안돼 빨간 패턴 이렇게 세대의 능이 됩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